안녕하세요. 푹치는 탕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번 저의 일주일의 일상을 그냥 좀 담아볼까 해요. 나는 일주일 동안 뭘 하고 돌아다녔나? 음... 모르겠습니다. 재미없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저의 일주일의 일상은 늘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 나름 상큼상큼한 원피스를 입고 일을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점프! 패션! па! 1, 2, 3. 1, 2, 2, 3. 다시! 1, 2, 3. 여기 있었고요. 1, 2, 3. 다시! 여기 있었고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드디어 수업을 끝냈습니다. 월요일날 수업을 하면 너무 힘들어요. 피곤해. 제가 여기 어깨를 심하게 멍 들어갖고 다쳐갖고 멍 보이시죠? 그나마 이 멍이 많이 가라앉은 거거든요. 여기가 지금 다 이렇게 뜯겨졌어요. 제가 칠치치 못하게 넘어졌는데 이게 하필 어깨가 쎄이 부딪쳐갖고 엄청 피멍이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한 일주일 지나고 나니까 좀 나아졌네요. 다행히 뼈에는 이상이 없다 그래갖고 그래서 한 거의 일주일 넘게 운동을 못 한 것 같아요. 다시 또 열심히 운동을 하러 갈 겁니다. 그러면 일단 집으로 갈게요. 크고 씬 아까 영상 찍었는데 눈치 보고 찍겠어요. 그러면 전 열심히 운동하고 올게요. 그냥 운동하니까 너무 또 허기져갖고 아무래도 뭘 좀 먹어야 되겠어요. 물 먹지? 난 하루여채 먹을 거야. 하루여채랑 삶은게나 하나 이거 먹어야 되겠다. 쭈쭈쭈 다르죠 노른자가 이게 약간 감동난이라 그래서 반환숙 그런 느낌이에요. 맛있어요 이거. 오늘 저녁은 얘로 땡 할 거예요. 굿모닝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저는 수업을 하러 가기 전에 삼성역에 있는 쾌유 구동명 마사지? 네 거기 가서 좀 시원하게 몸을 마사지를 받고 그러고서는 이제 오늘 수업을 하러 가려고 합니다. 평범한 저의 일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고고씬 저는 이렇게 옷을 다 갈아입었습니다. 이제 마사지를 받으러 가볼게요. 보라색 물에 발을 담그고 촉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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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몸이 더덜렀어 목소리도 바뀌었어 대박이다 아 개운해 구동성 마사지 좋아요 수경은 저요? 수경은 저요? 되네요 되며 하고 수경은 되며 하고 안되면 하고 안 될까봐 그런거지 음악이 없어서 우리 막만 수경이 해봐요 다시 압포문은 평포문까지만 할게요 어려워 어려워 자 내주면 과자를 내주는 1,3,5,7 다음주에 1,5,7이나 파라디 3번 드디어 수업이 끝났습니다 지금이 몇시냐면 9시로 육박하고 있네요 저녁도 못 먹었는데 지금 두번째 수업 다 끝내고 아이고 아이고 힘들다 화요일날 수요일날 제일 빡세고 힘든거 같아요 저는 김일도에 삼겹살이랑 목살 먹으러 왔습니다 오랜만에 고기에요 고기 고기 곧 애프터는 여러분 오늘은 수요일이구요 아 이렇게 어둡지 오늘 오늘 아침 오전 11시부터 지금 한 3시 반까지 강남 갔다가 강북 왔다가 벌써 두탕 수업을 뛰고 왔어요 정신없이 수업을 하느냐고 카메라를 묶였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어서 항상 수업 끝나면 우리 회원님들이 이 견과류랑 여러가지 음료 챙겨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점심은 그 견과류와 밀크티로 해결을 했습니다 빵 쪼가리들이랑 수요일날은 바투타 연습이 있는 날입니다 저는 또 다시 강남으로 연습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4 5 6 7 8 8 컴블렛 발목길 하나 발목길 하나 암호 정확하게 만들어 그 등 텐션 정확하게 길이 끈 텐션 강압이죠 나 왜 이렇게 웃기지? 아 얼굴 봐주시기 되게 민망하네 우아 진짜 우아한 척 하나 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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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됐어 안돼 아 장난감은 애써 아 아 너무 힘들어 방금 전에 루디먼트 모든 걸 다 끝내고 쉬는 시간입니다 아 완전 힘들어 땀 났나? 아 너무 고마 제가 계속 루디먼트랑 루디먼트랑 또 파라디들이랑 아무튼 빡 세게 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영상 찍진 않았는데 정말 힘들어요 그치 승리야 힘들지? 아 너무 힘들어 그치? 저희 얼굴 완전 땀으로 쩔었습니다 2차 연습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 하 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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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해본다 알았지? 네 아 다음엔 사이도 같이 또 ust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굿모닝 여러분 오늘은 금요일이구요 어제는 제가 영상을 못찍었습니다 아 어제는 제가 유일하게 좀 쉬는 날이기도 했고 너무 피곤했고 정말 잠 많이 자고 제 할 일 아니고 그냥 쉬느냐고 영상을 좀 켜기가 좀 피곤하더라구요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여기 이렇게 머리가 아우 검은 머리가 정말 많이 자랐어요 제가 보이시죠 오늘은 머리를 하러 가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할지 고민 중인데 원장님이랑 잘 상의를 해서 이쁘게 하면 되겠죠 저는 머리를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머리 색깔 바뀌었죠 아까 미용실 가서 이쁘게 머리 다시 염색하고 그리고 오늘은 금요일이라서 금요철야 가서 반주 열심히 하고 그리고 집에 왔습니다 머리 색깔이 뭐 다른 색깔 하기가 좀 뭐해서 저번 했던 색깔 다시 한번 했어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연핑크로 바뀌겠죠 어쨌든 저희 일주일 어떻게 보셨나요 좀 별거 아닌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그냥 나름 열심히 찍어 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두 국밥 되시고 저는 다음번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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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